안녕하세요 다둥이차 2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그랜저 IG 3.0 익스클루시브입니다 자 이 차량 키로수가 엄청 짧아요 키로수가 엄청 짧고 가격부터 공개해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 2350만원입니다 2350만원 외부부터 한번 볼게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라이트 범퍼 돈네트 굉장히 깨끗하구요 타이어 타이어 좀 살아있습니다 실도 깨끗하구요 이 차 어라운드 오뷰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축구방 센서도 있구요 사각지대 센서도 있고 왼쪽 문 안문 뒷문 뒤 휀다 까지 문콕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뒤에 타이어 많이 살아있네요 휠도 와 진짜 깨끗하다 트렁크 범퍼 이제 그랜저 IG 처음에는 나는 HG가 더 멋있었는데 점점점점 보다보니까 IG 이제 이 정도 가격대면 사도 되지 않을까 진짜 너무 멋있어요 처음에는 별로였어 지금 신형 그랜저가 딱 봐도 좀 별론데 또 다시 눈에 있다 보면 또 멋있게 만들어낸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랜저는 그랜저니까요 자 내부에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 익스클리시브 3.0이라도 다 옵션이 틀리거든요 한번 어떤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메모리 시트가 있네요 메모리 시트 메모리 시트 있고 이쪽에 전동 시트 있고요 전동 시트 여기 축구방 센서 자 버튼 시동 달려있고 룸밀러 하이패스 그 다음에 투채널 블랙박스까지 자 정품 내비게이션과 어라운드 뷰 전방 카메라까지 다 작동 잘 되는 모습이고요 프로토 에어컨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이랑 이쪽에 열선 양쪽 통풍 다 달려있어요 양쪽에 다 달려있고 오토홀드 전자파킹까지 전자파킹 좀 편하죠 전자파킹 굉장히 편한 옵션입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도 달려있고 아 그 자율주행 그 반자율주행이 없네 자동제어장치가 없네 이게 아쉽네요 자 킬로스 아 킬로스 굉장히 정직합니다 36,804km 36,000km 뒤에 볼까요 아 뒷자리는 뭐 거의 사용하지 않았네요 사용하셔서 이거 이렇게 올리면은 굉장히 더 넓어 보이죠 굉장히 넓어 보이죠 우와 아 시원하다 나가기 싫어 너무 시원하다 뒷자리 열선도 있고요 뒷자리 열선 자 트럭 트럭 전동트럭이네 이게 올릴 뻔 했어 전동트럭 트럭 공간 굉장히 넓고 여름이지만 겨울 체인 정도 달려있네요 파워트럭크가 있었네 어쩐지 뭔가 스무스하게 올라가 좋은 차량입니다 정말로 선루프가 빠진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만족할만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017년식 그랜저 IG 3.0 익스클루시브고요 버튼 시도 어라운드뷰 전방 후방 카메라 다 달려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롭터 에어컨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전자파킹 오토홀드 크리스컨트롤 사각지대까지 사각지대 경보까지 다 달려있는 파워트럭크 파워트럭크도 다 달려있는 3만6천된 이 그랜저를 2350만원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젊은이네 iga 스타일리아 단무지 마치레인 30 50 80 50 60 60 40 46 70 89 60 감사합니다.